네 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센터 그리고 포토타임 프론트 그리고 왼쪽 그리고 왼쪽 감사합니다 다음 포토타임 두 센터 그리고 왼쪽 그리고 왼쪽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멋지게 포즈가 펴주세요 사진 촬영할 때 네 네 이 포즈댄이 좀만 앞으로 나와서 한 발짱 남겨서 같이 붙어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진이 한마디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붙어서 두시고 왼쪽도 한번 날아와 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네 왼쪽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도 환한 희소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뮤지컬의 미래가 밝힐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뮤지컬 어워즈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안쪽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안쪽으로 모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나 멋지세요 저보다도 청식도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wonder irstu안 감사합니다.